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빚더미로 내밀 모양이구나. 512조 원의 초슈퍼 예산도 모자라서 세 차례에 걸쳐서 추가 경정 예산을 짜서 돈을 퍼붓겠다는 정부를 보면 뜨는 생각입니다.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 그리고 빚을 갚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국가 채무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완만하게 국가 부채가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거리게 됩니다. 어어어 하는 사이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규모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국가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바로 국가 빚이 폭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3차에 거친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6월 3일 국무회의는 35조 3천억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세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고 1차 2차까지 합치면 2020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총 59조 2천억에 달하게 됐습니다. 적자 규모는 23조 8천억을 발행해서 2020년 한 해 동안만 재정 적자 규모가 112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넘어쓰는 지출 규모가 112조 원 정도 달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에 세 차례나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1970년, 72년 이후 처음입니다. 2019년 말 국가 채무는 728조 8천억에서 2020년도 말에는 840조 2천억으로 부쩍 늘어나게 됩니다. 1년 사이에 나라 빚이 무려 111조 4천억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수직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대략 35.7%에 36%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35.9%를 돌파하고 2019년도에 38%를 돌파하고 2020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43.5%까지 치솟게 됩니다. 오랫동안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절대로 4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불문열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불문열은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완전히 깨지게 됐습니다. 현재 빚이 증가하는 규모도 규모지만 증가속도가 너무나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속도는 거의 1등 2등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 2일에 열렸던 한국경제학계 등 3개 경제학계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2028년이 되면 국가 부채 비중이 국내 총생산 GDP 대회에서 80%에 달하게 된다는 그런 어두운 예측도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 재정적자 규모가 54조 4천억 의원에 반해서 2020년에는 112조원까지 급증한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도에 24조 9천억,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9년도에 43조 2천억과 비교해 볼 때도 아주 큰 규모입니다. 한국경제학계 등 3개 학계가 주도한 토론회에서는 매년 커지는 재정적자와 이것으로 인해서 가파르게 치솟는 국가 채무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썬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금 수입은 날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서 세금 수입의 부족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매년 예산안 대비해서 20에서 25조 원에 달했던 초과 세수는 2019년부터 적자로 반전됐고 2020년에는 18조 원 이상의 그런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19의 사태의 여파도 크지만 전반적으로 한국경제 소득 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 수입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소득 창출 능력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재정지출에 대한 그런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아주 커진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정신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통합당은 기본소득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도한 재정지출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과 거의 판박이로 비슷한 길러를 따라서 대한민국이 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량처럼 빚진 죄인들로 구성된 국가로 대한민국이 돌진하는 행국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GONGTV를 방문하셔서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